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비터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임박, 재건 관련 템베거 주식,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에 무식하게 사모하셔야 할 주식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할 때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토대로 관련된 주식을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은 2022년부터 발발이 됐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이 여러분들 3년 차예요. 벌써 시간 빠르시죠. 내년이면 벌써 4년 차인데 이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끝나지 않을까,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이런 시그널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방산주, 재건주, 인프라, 그리고 통신, 그리고 드론주까지 다양한 재건 관련주들, 전쟁 관련주들이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군인의 사망자가 17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75명씩 죽는 꼴이고요. 그리고 보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도 있었고 지금 내부 타격이 장난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병력난에 간염 환자까지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렇죠.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병사들도 지치기 시작했고 탈영하는 병사들도 좀 많을 거고 처음에는 굉장히 또 폐기가 넘쳤지만 전쟁이 2년, 3년 돼버리면 지치죠. 여러분들 그만하고 싶고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렇죠. 병력난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가 파병을 요청했다. 북한군이 1만 명 정도를 러시아에 파병을 시켰어요. 이게 우선 정황상 파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모여가지고 파병했구나가 된 거고요. 북한이나 러시아 측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의 국방부가 너네 매우 위험하다. 이러다가 너네 죽을 수도 있어. 합법적인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최대 규모가 2만 명까지 지금 대비해서 2배 정도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장 또 감시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제 북한이 파병을 한 거 같다. 일부 전선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 제출을 했고요. 이것을 본 러시아가 어떻게 액션을 취했냐면요. 북한 파병은 가짜뉴스다. 너네 왜 거짓말 하느냐라고 우리나라를 언급했고요. 너네 그렇게 하면 가혹하게 대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번질 수 있는 이런 위협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특히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자 크기, 체복, 군복, 차수,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한글로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선식 크기, 러시아식 모자 크기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죠.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군인에게 군복과 군화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지금 번역을 한 거죠. 자 한글 설문지까지 있어요. 지금 준비한 이렇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문서냐면요. 자 우크라이나 문화부수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를 통해서 입수한 설문지예요. 자 우크라이나 측에서 조작을 했을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증거들이 또 병합을 해봤을 때 자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뭐 사실상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다산네트웍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산네트웍스는 현재가가 3570원이고요. 자 정한가는 4300원입니다. 자 우선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기업 등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 이런 스위치 장비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전쟁의 전력통신망 재건 사업에 참여를 지금 하게 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전에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래요. 자 전쟁이란 뒤에 재건을 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들인 부분이 자 바로 인프라 쪽이에요. 인프라. 자 인프라가 절반을 차지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력망, 통신망, 이런 인프라 사업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간다 보니까 다산네트워크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